안녕하세요. 케이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포인트를 잡고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동사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기, 그리고 두 번째는 단어 읽고 말하기였어요. 그래서 동사표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아이가 패턴 인지력이나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이제 뭐 한 여러 명을 막 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이를 이제 키우는 아이 위주로 보시니까 이거에 대한 비교군이 없으신 건데 저는 진짜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비교군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이거를 되게 막 못하는데 잘한다고 말하지도 않고 잘하는데 못한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잘하는데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말을 잘 아끼는 편이에요. 저는 좀. 근데 머리 좋은 거 맞아요. 그냥 패턴 인지력이나 기억력이 굉장히 높은 거 맞아요. 그래서 동사표 같은 경우에도 가르쳐 보면은 바로바로 적용되고 패턴 인지 부분이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한 개를 다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시 다른 걸 시켜봐도 거기에 적용이 그대로 돼서 기억력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해내요. 굉장히 좋은 능력 가지고 있어요. 다만 아이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음 능력이 낮아요. 무슨 말이냐. 음을 보고 철자를 보고 이거를 머릿속에서 연산해서 무슨 소리가 나겠다라고 판단하는 능력이 낮다는 거예요. C-A-L 같은 경우에도 시켜보면은 칼이라고 나오거나 켈이라고 나오거나 칼이라고 나오거나 이런 식인데 프랙티스도 마찬가지로 프랙티스 이게 지금 하나하나 다 머릿속에서 한방의 조음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돼요. TIC도 뭔지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거 아닐까라는 희미한 느낌만 갖고 있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각각 단어들을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식으로 써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프랙티스를 뭐야? 아, 이거 말고 여기서부터 시켰단 말이에요. 프랙틱부터 시켜서 프랙티컬 이걸 시켰는데 이것도 못 읽는단 말이에요. 원래 태 뭐 이러다가 못 읽어요. 그래서 제가 종이랑 펜 가져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거 갖다가 내가 한 것처럼 해봐라 했더니 S는 끝에 S 소리가 나나요? 이러고 물어봐요. 저한테 그렇죠 했더니 택틱스라고 정확히 가져와요.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냥 희미한 느낌에 의존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 과거에 없었던 다른 데서 배울 때 거기에서 생략시켰던 잘못된 그 과정을 지금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하면 여기에 두고 있죠. 아이가 나중에 중학교에 가면 보게 될 것들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프랙티스가 나오는데 프랙티스를 못 읽는단 말이에요. 키드가 나오는데 카이드 이렇게 읽으려고 그러고 이해합니다. 충분히 영어는 애초에 적힌 대로 읽히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경험적으로 잡아가는 거고 그 경험으로 했을 때 유추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한 건데 아이가 뭘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뭘 많이 안 해봐서 못한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엄청 많은 지식적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학습적 교육 그러니까 실제적인 시도 횟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도 말씀드렸고 파닉스에 대해서 그걸 거기 가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수업에 다 녹아들어 있고 오늘 특히 조음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한글로 진행이 됐어요.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업 영상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요약 드리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